경기도시공사가 아동·청소년이 거주하는 빈곤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합니다. 공급 대상은 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갖춘 가구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무주택 가구입니다. 입주 희망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,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공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. 선정된 가구에는 전용면적 50에서 85제곱미터에 방 2개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배정되고, 임대료는 시세의 30%로 책정될 예정입니다.